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오 성종입니다. 성종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R.I.L.H.P 남자 정리입니다.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니트의 성종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의 로미오 성종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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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 있으면 돼 길을 밝혀줘 이젠 원통받은 선택은 끝났어 나의 전부를 다가겠어 지켜낼거야 어떤 어려운 여정이든 다해도 난 너밖엔 안 보인다 찌질한 눕핀 연기는 이거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찌질한 눕핀 연기는 이거다 찌질한 연기를 지금부터 보실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찌질해 오 찌질해 오 찌질해 서글서글한 눈빛 하나 둘 셋 앙큼한 눈빛은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눈빛 보여드릴게요 자 억울해야돼요 하나 둘 셋 어 억울해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눈빛 자 포기하지 않은 불꽃 눈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기하지 않아 옛 추억으로 가서 97년도 눈빛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불공평한 걸 좋아하는 눈빛을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부추시려면 말리도 다른 길은 사라져 가도 변하지 않은 내 마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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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의 입술에만 술을 감싸고 날 향기에 취하게 해 어떤 보상도 위로 나갈 수는 없잖아 난 너만 있으면 돼 길을 밝혀줘 이제 원 모든 말든 선택은 끝났어 어떤 말든 선택은 끝났어 나의 전부 다 걸겠어 지켜낼 거야 어떤 어려운 여정이든 다 어떤 어려운 여정이든 다 해도 자꾸빛을 믿어내 날 빚어버리고 위험해 너만 없게 놀다 너만 없게 놀고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